정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,100톤을 수입하기로 한 가운데,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호선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 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가운데,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24건이 적발됐고, 특히 거짓 표시가 전체의 76%를 차지했습니다. 임호선 의원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며, 중국산 수입이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